지민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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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이 안은 아주 복잡해 보이네 내가 우리 엄마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지민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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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지민키즈 starts 지민키즈 지민키즈 엄마 구룡아 우리 아들 엄마를 구하러 왔구나 엄마! 제가 풀어드릴게요 엄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내가 무슨 고생을 우리 아들 꼬룡이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위에 누가 있나 보네 엄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세요 자 어서 올라가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정말 잘됐다 꼬룡이가 엄마를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꼬룡이와 아령이를 저에게 이렇게 데려다주시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꼬룡이가 얼마나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졌던지 같이 여행하는 동안 아주 즐거웠다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킬로포사우루스 넌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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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스피노사우루스의 나쁜 일들을 돕지 않을 거라고요 아... 그래... 배신을 하겠다... 이거란 말이지... 모두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어떤 공룡인지를 모르는 모양이로건 흐아악 안 돼!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또 오브해 스피노사우루스 정말 나쁘고 나빠 공룡 세계를 한 눈에 무섭고 황폐한 세계로 바꿔놓다니 가만두어선 안 돼 왜들 그래 갑자기 이렇게 떼져서 나에게 이XX 되는 거야 정말 나쁜 스피노사우루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야 엄마야 겁먹지 마세요 우리 힘을 합치자고요 그래요 힘을 합치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싸워요 왜, 왜 들리네 그건 스피노사우루스 네가 더 잘 알 거 아냐 해라 모르겠다 내 머리맛 좀 봐라 기어, 패들락